자 이어서 롤즈가 비판한 내용들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서술 문제 형식으로 이어질 거고요. 롤즈를 비판한 학자들의 내용까지 총 7문제 정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고전적 공리주의 입장을 롤즈의 관점에서 비판한 내용입니다. 고전적 공리주의는 정의, 옳은 분배는 최대의 만족이 산출되도록 하는 분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롤즈의 관점에서 비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판 첫 번째는 정의에 대한 건전한 상식적 견해와 상충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그 자체로 지켜져야만 하는 것, 고전적 공리주의의 정의는 소수의 희생이나 불편을 바탕으로 한 정의이다 라고 롤즈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비판 두 번째는 개인들의 차이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사회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공평하고 동정심을 가진 관망자로 설정을 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 효율적 결정을 하려 하는 사람으로 파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와 동일시하고 공리주의에 있어서 이런 개인들의 차이는 결국에는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아서 개인들의 차이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의 최대 만족량만을 고려하고 만족의 원천인 개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비판 두 번째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차별대우를 하고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최고의 만족을 얻는 방식으로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평등을 희생하여 사회복지를 이루고자 하는 입장이므로 결국에는 롤즈는 이러한 고전적 공리주의의 입장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번인데요. 직관주의의 입장도 비판을 합니다. 여기서 직관주의는 정의의 원칙들과 관련하여 서로 환원되지 않는 다수의 제1원칙들이 있으면 이는 우리의 직관의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을 말해요. 그래서 롤즈는 첫 번째로 비판을 하기를 정의 원칙들이 직관에 의해 자명한 전제라고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에 따라야 할 이유가 없고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로지 직관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판 두 번째는 서로 환원되지 않는 다수의 제1원칙들이 상충할 때 우열을 가려줄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직관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의 원칙들에 우열을 가려줄 그 원칙들보다 상위의 원칙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롤즈는 직관주의도 비판을 해요. 그 다음에 15번 개인적 능력을 발휘한 공적을 비판하는 건데요. 롤즈의 사회를 전제로 한 비판입니다. 롤즈의 사회는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갖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보다 나은 삶 혹은 보다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협동하는 사회적인 협동체제예요. 여기서 합리적인 사람은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갖지만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회여서 개인의 능력은 사회적 협동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협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은 공동의 선물이자 자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체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모든 성원이 그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더 받아야 돼. 나는 이만큼을 다 받아도 돼. 라는 주장에 대해서 롤즈는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번, 형식적 정의, 그러니까 시주의의 정의를 비판을 하는데요. 형식적 정의라는 것은 어떤 원칙에 평등한 적용에만 관심을 갖고 정의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비판을 해요. 그래서 원칙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무차별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하다면 실질적 정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적용의 형평성만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정의롭지만 내용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시로는 노예제도 인정 같은 경우를 들죠. 그래서 형식적 정의는 실질적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의를 방조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의를 비판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롤즈의 관점에서 본 비판이고요. 이런 주요 내용을 이제 제가 봤던 거를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생략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롤즈를 비판한 건데요. 롤즈를 비판한 거는 노직과 왈쩍, 그리고 하이에크 이렇게 세 명을 중심으로 해서 볼 건데요. 먼저 롤즈는 노직과 굉장히 많이 연관돼서 나오죠. 그래서 노직의 비판부터 볼 건데요. 노직의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내용은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조금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로 사회적 협동과 분배 문제 관련해서 비판입니다. 롤즈의 분배정의 문제는 사회적 협동 체계에서만 생겨나는 문제로 사회적 협동의 선물만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비판 첫 번째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비협동적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 노력에만 의존해서 이익을 산출하고 소유하는 상황의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롤즈의 사회는 협동하는 체제인데 노직은 협동하지 않고서도 무언가를 산출해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완전히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판 두 번째로는 개인의 권리 침해를 듭니다. 따라서 비협동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정당하게 획득한 이익에 대한 소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롤즈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이 비판을 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차등의 원칙 문제 관련해서 또 비판을 하는데요. 롤즈는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허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노직은 비판을 하기를 첫 번째로 개인의 자연적이고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비판을 해요. 개인은 자연적 재능, 성격, 노동력을 포함한 것으로써 자신의 신체와 신체 능력을 활용하여 획득한 자산에 대해서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진다고 노직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침해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판 두 번째로 칸트의 인간 존엄성의 원리를 위반한다는 거예요.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개인의 노동의 결과를 부당하게 점유하는 것이므로 노예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이고 개인의 인격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라고 노직은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들어서 차등의 원칙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 최대 수혜를 이거를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연적 자산의 문제에 관련해서 또 비판을 하는데요. 롤즈는 자연적 재능, 타고난 사회적 지위 등은 사회의 공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얻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어요. 앞서서 롤즈가 비판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자산 공유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노직은 개인의 절대적 권리와 자유, 그리고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격을 이루는 신체, 그리고 신체와 연관되어 있는 능력, 이러한 재능을 공유화하는 것으로 이제 인격을 침해한다고 비판을 하는 거죠. 자 이어서 하이에크의 관점에서의 비판입니다. 롤즈는 정부의 공정한 분배 정책을 주장을 하는데요.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이거는 정의 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부정의는 의지가 개입된 인간의 행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행위의 과정을 판단해야지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지는 어떤 행동을 계획하고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 개입을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는 개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이에크는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적 자생질서로서의 시장질서에서 나타나는 모든 경제적인 현상은 결국에는 결과예요. 그래서 불평등할지는 몰라도 부정의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하이에크 관점입니다. 그래서 부정의의 교정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재분배 정책은 적용 대상을 가지지 않는 정책, 그러니까 시장질서만 교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노직이나 하이에크나 둘 다 분배 정책을 비판을 하는데 다른 관점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왈저의 비판도 있는데요. 왈저의 사회는 수많은 공동체를 분배하는 분배 공동체이고 단일한 분배 정의의 원리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분배 정의의 원칙은 분배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재화,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인식의 기초화에서 명료화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비판 첫 번째로 사회적 특수성이나 구체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롤즈의 사회를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추상화의 근거에서 형성된 분배 정의의 원칙은 무용,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판 두 번째로는 이론가의 임무는 외부에서 추상적인 분배 정의의 원칙을 구성하여 사회 내부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롤즈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화에 있는 특수한 분배 원칙들을 명료하게 드러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회 안에 있는 원칙들을 드러내서 그 사회, 공동체의 자기 이해를 돕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롤즈가 하고 있는 행동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공동체의 자기 이해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롤즈의 재분배 정책이나 정의를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비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로 많이 나왔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노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직은 이제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러하게 요렇게 롤즈를 비판하고 롤즈가 비판한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요렇게 조금 설명하는 형식으로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말씀을 해주셔서 아리스토텔레스를 한번 서양 철학에서 먼저 준비를 해가지고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